아 러브레이크. 맛을 좀 보겠다. 네 맛을 좀 보겠습니다. 그래 걸고. 딱지 치기 하겠습니다.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. 혹시 만져봐도 되나요? 그럼요. 흰색으로 가겠습니다. 아 뭔가 다들 이거 뽑았을 것 같은데. 정확히 갓부로가 졌던 딱지. 자 가위바위보. 먼저 해보시죠. 딱지 잘 쳐요 근데 슈아? 한 번은 쳐봤어요. 한 번? 네 오케이. 아 이렇게 치는 거 아닌가요? 반대로 반대로. 해보세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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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십으로 승리. 감사합니다. 잠깐만. 러브레이크. 한 번 더 하시겠어요?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무인도로 가겠습니다. 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좀 보여요. 제가 볼 때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죠? 그렇죠 그렇죠. 이건 형이 해라. 오케이 오케이. 막. 오케이 오케이. 야 이거. 좀 걸렸는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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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또 알았지? 야 나 딱지 좀 잘하는 거야. 이야 홍딱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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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으라 승리. 펄워. 홍딱지. 두 배니까 천 디람. 어떻게 마지막 한 번 더 도전하시겠습니까? 오케이 마지막 딱지로 가겠습니다.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야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해. 홍딱지 가라. 어. 오케이. 급했어 급했어. 진짜 나 뒤집을 수 있었는데 아 흥분했다. 네 밟아 밟아도 돼. 있는 힘껏 다 밟아. 다 됐어. 오케이 오케이. 다 됐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하하하하. 예스. 형 뭐예요. 손 셋은. 제가 이거 이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지로 때린 거 아니죠 형. 아닙니다. 아 여러분 재밌게 놀다 갑니다.